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안용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이를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세요. 10분에서 15분이 불리면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보면 불린 거예요. 그냥 만지면 딱딱하지만 이렇게 불리면 부드러워요. 이게 피부에 속에 있는 피지랑 블랙헤드를 제거해 주면 블랙헤드. 대부분 남자들은 손으로 짜거나 긁어내거든요. 네, 짜면 안 됩니다. 불려서 빼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불린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스팀타올로 모공을 열어주세요. 코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면 모공이 열리겠죠? 그 상태에서 페이스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묻혀서 코 주위를 슥슥슥슥 입 주위를 슥슥슥슥 이렇게만 해주셔도 그리고 피지도 빠지고 블랙헤드도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자리에서 피지 제거가 되는 블랙헤드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방송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블랙헤드가 좀 있어요 하신 분 있어요? 많으시네요. 많으시네. 다 있으시네요. 저희 블랙헤드니까 블랙 옷 입으신 분. 전체적으로 얼굴도 얼럭덜럭해요 나처럼. 한번 보시면은 블랙헤드는 자외선하고 만나면서 새카맣게 변하는 증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 끝부분에 많으세요. 코가 이쪽이 이쪽이 아 진짜 좀 있으시네. 손으로 짰죠. 그러니까 덧났잖아. 대부분 평일수씨 뭐라 할 게 아니라 보통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들은 다 손으로 짜요. 손으로 짜게 되면 모공이 더 넓어지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에고치 이거 가격도 너무 착해요. 네. 한 8개 9개에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스킨타올로 그냥 따뜻하게 해서 렌즈에 한번 살짝 돌리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30초 정도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딱 30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모공 안에 있는 블랙헤드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별거 없어요. 코어 주위를 이렇게 쓸거에요. 오 이거 대박이다. 네. 그리고 입술을 말아서 안으로 이렇게 보시겠어요. 저처럼. 네. 여기도 피지 너무 싫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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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클렌징 폼으로 하시는 거죠?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하면 모공에서 열감 때문에 살짝 더 녹아서 블랙헤드를 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해주시고 미온수로 닦아주시면 됩니다.